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원가가 늘어난 중소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에 이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인상한 원사업자에 대해서 벌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변화되는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9월부터 15문용되는 거죠. 납품 단가 연동제. 이거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인상할 경우 공정위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업의 자발적인 납품 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동 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깎아주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 계약으로 인정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20억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과징금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한 건데요.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주요 내용 누락이나 거짓 공시를 할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하도급 입찰 결과를 고지해야 할 공식 범위를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구체화했습니다. 미고지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기상캐스터